안녕하세요. 에터비 전문 큐레이터 김라나입니다. 건강한 일상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손을 씻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 손이 자주 닿는 문고리나 휴대전화도 소독을 하는 게 일상이 된 요즘이죠. 그렇다면 우리 옷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얼마나 자주 빨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세척해야 되는 것인가 주부들은 또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방역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다공성 물질이라고 하는 이 천과 같은 이 옷은 바이러스를 끌어안고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출 후 귀가 시에는 반드시 옷의 먼지를 털어줘야 하고 가능하면 세탁을 자주 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세척하는 걸까? 세제는 적당량을 한 번에 써서 깔끔하게 이 물질을 덜어내고 찬물에서도 잘 녹아야 하고요. 섬유를 보호해주는 세제를 쓰셔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초고농축 중성세제 많이들 찾으시죠? 네,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 애터미 한장세제, 초고농축 중성세제입니다. 초고농축 중성세제, 애터미 한장세제 애터미 한장세제는 지퍼팩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 번 보여드려볼게요. 처음에 쓰실 때는 이지컷이니까 쉽게 뜯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뜯으신 다음에 쓰시다가 지퍼팩이니까 내가 다 썼다 하시면 두루룩 하고 지퍼팩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30배라 굉장히 두툼하네요. 애터미 한장세제는 바로바로 쓰시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루날림이 전혀 없이, 그리고 계량할 필요 없이 과도하게 사용할 필요 없어서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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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좋고입니다. 이제 애터미 한장세제를 쓰신다면 애벌빨래할 걱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때를 쫙 하고 벗겨내듯이 하니까 깔끔하게 세정이 되는 거죠. 시간 절약, 비용 절약에 세제가 주는 깔끔함까지 거기에다가 애터미 한장세제에는 색을 선명하게 해주는 화이트닝 기능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까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옷이다 보니까 옷에 세제가 남기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섬유 자체가 잘 보호됐으면 좋겠다 싶고 거기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정전기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섬유연제 기능이 있는 세제 많이들 찾으시죠? 그렇다면 애터미 한장세제로 싹 한번 바꿔보세요. 옷의 선상이나 변형을 막아주는 특수수용성 고분자 섬유유연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섬유를 잘 보호해줘서 이 기능만으로도 참 많이 만족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강력한 세정력, 컬러를 더 선명하게 하는 화이트닝 기능 거기에 섬유를 보호하는 섬유유연제 기능까지 하나, 둘, 셋 올인원, 쓰리인원의 애터미 한장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궁금하시죠? 차라리 어렵지 않아요. 애터미 한장세제는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세탁기의 세제 투입구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 세탁물 위에 한장세제를 이렇게 얹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럼 손빨래할 때도요. 대야의 물을 받아 놓고 한 반장 정도만 올려서 쓰시면 금세 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어떤 세탁기에 쓰면 되냐? 고성능 세탁기, 일반 세탁기, 드럼 세탁기 모두 다 겸용 세탁기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 들었듯이 손빨래할 때 반장, 그리고 3kg 물 정도의 세탁물의 반장. 어떻게 쓰냐? 가위나 도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한장세제는 이렇게 절치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 한장세제를 보시다시피 절치선에 맞춰서 뜯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쓸 수 있죠? 세정력에서도 1등, 편리성에서도 1등, 경제력에서도 1등. 올인원, 3인원으로 아주 가볍게 애터미 한장세제로 강력한 세정력의 느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전 애터미 한장세제를 쓰면서 향이 참 좋았어요. 애터미 한장세제는 코코넛 오일을 베이스로 하고 복숭아향과 장미향이 깔려져 있어서 세탁을 다 하고 나서 옷깃을 스칠 때마다 향이 베어져 나오는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도 모르게 살짝살짝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안에서 나는 향, 내 몸을 생각한 이 향까지도 실은 기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르겐프릴 향교를 사용하고 있어서 무려 26종의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물질을 배제시켜줬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탁을 하다 보면 이물질이나 먼지가 떼어내졌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는데요. 섬유에 폴리머 코팅 기능까지 되어 있어서 이물질이 잘 빠져나가고 다시 붙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향이 그저 향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능까지 갖고 있는 향 역시 애터미 한장세제는 다르다 싶으시죠? 주부를 배려한 세제, 애터미 한장세제는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한 팩에 무려 30마나 들어가져 있는데 가격은 아주 착하게 9,800원이고요. 35%가 넘는 PV, 3,500 PV까지도 챙겨드립니다. 요즘 이불 빨래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이불에 베개 커버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는 집이 많았다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는 걸 권한다 하는 뉴스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제를 개량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정량에 맞춰서 쓰실 수 있는 애터미 한장세제로 경제적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세탁을 하신다 그리고 한장세제를 쓰신다고 했을 때는 너끈히 석 달 정도 충분히 쓰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초록별 이 지구 빌려 쓴다고들 참 많이 얘기하죠.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쓰고 무엇보다 세탁이 잘 되기 위해서 신경 쓰신다면 반드시 애터미 한장세제로 꼭 바꾸셔야 할 겁니다. 애터미 한장세제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강력한 세정력으로 과도한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선명하게 색을 뽑아주는 화이트닝 기능과 섬유를 보호해주는 섬유 유연제 기능까지 3인 1, 올인원입니다. 초고농축 중성세제 애터미 한장세제로 환경도 살리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고 주머니 사정까지 든든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라나였습니다.